멀리 한강이 보이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프라이빗하우스 호텔같은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멀리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복층 프라이빗하우스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멀리 이렇게 한강도 보이고 한강 공원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럭셔리한 호텔 느낌이 나는 프라이빗하우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급행이 다니는 염창역 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 강남 여의도 종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께도 모두 추천드리는 위치입니다 전실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공간 보시면요 우측에 보시면 전신거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키끈 신발장이 총 4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붙박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 많이 수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에도 계단 밑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트리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여행용 캐리어 딱 넣으시기 좋게끔 이렇게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그마한 수납공간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좌측에도 붙박이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끝에는 에어드레서까지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집의 또 특징이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거실 창이 정말 통창으로 크게 되어 있고요 앞에는 멀리 한강까지 보이는 정말 좋은 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 보시면 층고 굉장히 높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순환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거실 겸 주방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쇼파 놓고 여기 TV도 중간에 이렇게 반대편으로 놓으시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편 보시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해서 주방 공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또 히든 주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히든 주방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닫으시면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광파업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겸 수납장까지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고 냉장고는 여기가 바로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공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메인 컨트롤 시스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인터폰, 시스템 스위치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욕실 공간입니다 우측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샤워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잘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양병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은 유틸리티 룸으로 딱 사용하시면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독립적인 구조로 생활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침실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시스템 장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북박이자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수납공간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실 수 있고요 한번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계단도 굉장히 튼튼하고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복층 공간인데요 복층 공간도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휴게 공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여기다가 TV 놓고 사용하셔도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밑에는 정말 널찍한 홈파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쓰시고 이쪽은 거실 공간, TV 보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층고 높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침실 들어가 있고요 침실 보시면은 이렇게 더블 침대에 넣으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층고는 한 1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도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럭셔리한 하이엔드 복층 세대 어떠셨나요?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등기도 있고 주택 등기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원하시는 걸로 계약하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풀옵션에 수납공간까지 전부 다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짐 하나도 없어도 딱 들어오실 수 있게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도 굉장히 가깝고 자녀 세대는 할인 분양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내 입장관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녕